한 손에 쇼핑백을 다른 손에 휴대전화를 쥔 여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잠시 후 봉투를 둔 또 다른 여성이 다가오더니 뭔가를 건네려 합니다. 그러자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달려옵니다. 돈봉투를 건네려는 순간 경찰이 옵니다. 돈을 건네받을 뻔했던 여성은 취업준비생이었던 28살의 조모씨였습니다. 지난달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하루도 안 돼 비서로 뽑고 싶다는 한 법률사무소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온라인 면접에서는 나이와 학력을 묻는 듯 하더니 20분 만에 합격을 축하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측은 조씨에게 의뢰인을 만나 계약서류와 돈을 주고 받으면 되는 업무라며 사무소로 나올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씨의 말을 듣고 이상하다고 느낀 친구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서인데 하루종일 카페에만 대기를 시키는 것에 대해 의문이 생겨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친구 박씨는 곧바로 조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마침 첫 외근 지시를 받고 수원으로 향하던 조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씨가 수원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던 여성은 법률서비스 의뢰인이 아니라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970만원을 건네주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모집 방식이 구직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채용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 무슨 생각?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많으신데요.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됩니다.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냥 뉴스만 보고 마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3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AI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AI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AI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AI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AI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한 가지 종목 유일로보틱스를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손절은 언제 해야 하는지 추천 이유들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자로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50%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여름 무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여름 무더위가 계속되면 피해가 커지고 냉방에 필요한 물자나 관련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도 무더위로 인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한 곳이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무더위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름 무더위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 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부자되는 습관을 들이시라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갖지 마시라고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는 010-7977-5498 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무더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7-5498 이 번호로 무더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시청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 채널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채널이고요. 제가 주식 전업 투자를 하면서 이제는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모으다 보니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주식이다 보니 이걸로 컨텐츠를 잡고 제 채널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